드디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얼마 안 와요. 진짜 요 며칠 비는 안 오고 너무 습해서 정말 너무 별로입니다. 오늘 사실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고민을 했어요. 오늘 생일 기념으로 늦잠을 실컷 자야겠다. 마침 또 밤에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좀 패턴이 약간 무너져서 아침에는 이제 좀 사실 눈이 막 떠지거든요. 근데 이제 낮에 한두 시쯤 막 이렇게 되면 너무 막 졸려요. 그래서 일단 글쓰기 좀 하고 우리 둘째가 누워있는 저의 침대 옆으로 자연스럽게 누워서 책을 읽어야지 하면서 책 읽다가 잠들어버려요. 그렇게 낮잠을 얼마나 자는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30분 이상 좀 자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자니까 밤에 잠이 좀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반복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눈은 뜨지만 또 낮에 잠이 오고. 어제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잠이 올까 싶어서 잠을 읽는데 그리고 걷는 사람을 읽었어요. 아직 덜이 가가지고 아 계속 읽게 되더라구요. 다는 안 읽었는데 근데 그거 읽으면서 아 내일 그러면 생일 기념으로 달리기를 하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책 참 읽을수록 하정우라는 배우가 너무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거기에 보면 하정우씨가 계속 걷는 이유는 또 이제 그 일상의 루틴에 대해서 나와요. 자기가 걷는 것도 그런 루틴을 만드는 것이고 어떤 그런 일상의 루틴을 만드는 이유는 뭔가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무너지는 순간이 왔을 때도 그것을 몸이 기억해서 자동적으로 하게 하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라는 말에 정말 공감을 했습니다. 재미있구요. 정말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막톡방에서 보니까 그 거기에 꽂혀가지고 하정 걷는 사람이 꽂혀가지고 어제 보니까 뭐 3시간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가시더라구요. 저도 그거 보고 그 이제 내가 몇 걸음이나 걷나 를 측정해 봤는데 그래도 제가 계속 유모차를 끌고 다니고 애들을 데리고 다녀서 그런지 만보는 걷더라구요. 달리기 하면 이렇게 달리기 하는 날은 훌쩍 넘고 그때 도서관 갔다 왔을 때는 3만보 찍더라구요. 다행히 비가 막 죽죽 내리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 뛰었습니다. 제가 우유가 없어서 비가 내리면 사실 오늘 그냥 그래도 걸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나왔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서 한두방울 그냥 잘 뛰었습니다. 어서 들어가서 씻고 잘 수 있으면 자고 아침 시간을 보내야겠어요. 안녕! 안녕!